네, 이번 시간에는 버프 스위터 확장지능에서 쓸만한 도구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스위터에서 계속 앞에서 버프 스위터 시리즈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고.++ 이 버프 스위터의 확장지능이 좀 쓸만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도 그래도 2018년도 5월까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확장지능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료 버전, 커뮤니티 버전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로고.++ 해가지고 인스톨을 하시면 이제 별도의 탭으로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이거는 미리 설명을 드리면 버프 스위터에서는 스파이더, 스캐너, 인트루더, 리피터 이런 기능들, 여러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연계가 되어 있죠. 스위터에요. 그래서 모든 각각에 대해서 로고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로고들, 여기 안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의 도구들이 한쪽에 모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로고들을 한 번에 좀 분석을 하고 싶다. 이게 스파이더 같다가 스캐너 같다가 인트로 같다가 이렇게.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보고 싶을 때 이런 확장자를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좀 기다리시면은 이게 뜰 게고요. 만약 뜨지 않으면 한 번 버프 스위터를 닫았다가 여러분들이 여시면은 설치가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고 플러스, 로고 점 로고 플러스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동작을 시키면은 여기에 이렇게 로고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뭐 필터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용을 해서 매칭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로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옵션을 보시면은 모든 도구에 대해서 다 로고들을 수집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러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은 이제 버프 스위터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야겠죠. 설정을 해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인터넷 익스플로어 기준으로 할 것이고 저는 808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8888로 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정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제 8888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로고 쪽으로 보시면은 되게 많은 로고들이 지금 막 생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이제 프록시 쪽에서 원래는 이 프록시 쪽에서 여기서 이제 타겟 쪽에서 잡았던 이거죠. 이 로고들이 이 로고점 플러스 플러스에 다 생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당연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로고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리스판스 값하고 그 다음에 그 리퀘스트 값하고 리스판스 값을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 프록시 여기에서 프록시에서 잡았냐 스파이더에서 잡았냐 지금은 다 프록시 쪽에서 잡은 거죠. 네 잡은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것은 이제 옵션 쪽에서 만약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잡았다면은 여기서 세이브 cs 파일로 하면은 우리가 엑셀 파일 그 텍스트 형식 있죠. 그 텍스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이쪽 안에 보면은 이 csv 파일 이걸로 다운로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셀로 여러분들이 여셔가지고 많은 로고들을 확인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처럼 여러분들이 csv 파일을 열어가지고 왜 한셀로 열릴까요 이게 여러가지고 이제 다른 도구 뭐 파이썬이나 여러가지 다른 도구하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분석을 하시면은 되겠죠. 좋은 것이 이제 그냥 버프 스위터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엠아인닛 타입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구분하기에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게 이제 로고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요. 지금 다른 거하고 조금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좀 힘들어하네요. 네 좀 느리죠. 클릭이 이제 느려지고 있죠. 그래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 옵션 쪽에 더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후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일렉트리 서치라고 있습니다. 이 일렉트리 서치 같은 경우는 ELK 있죠. 어떤 통합 로그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여서 최근에 많이 요것들을 사용을 해요.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했던 로고들을 ELK 통합 로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쪽에다 로고들을 다 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구축을 하고 저는 이제 독화 환경으로 이제 구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독화 환경으로 구축을 해서 구현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동영상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취약점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통합 로그 쪽에서 관리를 하면 되게 좋잖아요. 여기 또 이제 여러분들이 로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관리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IP별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필터 어떤 그 패턴으로 가지고 어떤 분류를 할 때 이런 통합 로그 분석 시스템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현이 좀 잘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로그워 플러스 플러스 통합 그 버프 스위터 확장 기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